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수학을 규정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격조관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45회에 지난 4월 때로 치러줬었던 교정사 교정문제 기출문제 교정문제를 10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서 좀 문제 이상 있는 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리미트 이렇게 되어있죠. LIM이 리미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자 리미트의 한계를 나타낼 때 N에서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가 빠져있습니까? 화살표가 빠져있죠. 화살표를 끼워 넣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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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가 두 개 열었죠. 예 3의 N승 플러스 1 가로 닫고 또 열고 4의 N승 플러스 1 가로 가로 닫고 분해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 밖에 가로는 이 가짜 가로죠. 가짜 가로는 이놈을 묶은 가로로 해줘야 되겠죠. 그쵸? 요거는 분모 여기서 요까지는 분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럴 때 쓰는 가로가 묶음 가로죠. 옛날에는 이런 이제 가짜 가로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가짜 가로를 사용하지 않고 묶음 가로 사실 이 묶음 가로도 뭐 가짜 가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가로와는 구분을 시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묶음 가로 속에 이 분모를 묶여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분해 그 다음에 또 소괄호 속의 12에 그 다음에 지수가 N-1승이죠. 이 승에 해당되는 거 이 위첨자 아래첨자에 묶인 거 이거 역시도 이런 가짜 소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묶음 가로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하고 소괄호 그러면 이거 분자 역시도 여기서 요까지는 분자요 라고 우리 묶자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묶자에서는 이렇게 그 분모가 쓰는 위치가 아래쪽이고 분자 쓰는 게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자는 눈으로 봐도 분모, 분자를 구분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그냥 가로로 쭉 풀어 쓰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모요 할 때는 묶음 가로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분자요 할 때도 묶음 가로 근데 무조건 묶음 가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곱이나 다항식으로 될 때는 이제 하죠. 그 때 묶음 가로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지수 위첨자 아래첨자로 이렇게 이제 거기시 곱이나 다항식으로 돼 있을 때 그 때도 묶음 가로를 쓰죠.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합시다. 자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화살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화살표를 주로 빼고서 문제내죠.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를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 잘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분자가 나오죠. 분모는 묶음 가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분모가 소괄호 속에 3의 n승 플러스 1 또 소괄호에 열고 4의 n승 플러스 1 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괄호로 묶고 묶고 두게 되는데 이게 곱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묶은 가로로 묶어줘야지 여기까지가 분모다 라고 되지. 이걸 묶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소괄호로 묶은 3의 n승 플러스 1 또 뒤에 소괄호 묶은 4의 n승 플러스 1 이게 어디까지가 분모인지가 구분이 안 되죠. 반드시 이것을 묶음 가로로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점사랑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32간 길게 쓰지만 여기 슬라이드는 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줄을 가는데 여러분들 줄을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사측연산 4등분이죠. 4등분, 사측연산, 등호, 분수기호, 또 그거랑 비슷한 빗금이나 부등호기호 이런 기호가 있을 때 밑으로 내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다음에 내렸죠. 분해, 그 다음 분자 봅시다. 분자도 뭐냐면 지금 12의 n 플러스 1승이잖아요. 그 n 플러스 1승 이건 묶음 가로로 해 줘야 되죠. 12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이거 분자 역시도 다항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1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해서 다항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놈도 묶음 가로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잘 살펴보시면 이 10번은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1번 넘어갑시다. 자 먼저 또 읽으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할게요. 자 시그마, 시그마가 2017 규정에서는 그 옛날에 그리스 원자 이거 대문자 소문자로 썼었죠. 뭐 시그마일 때는 4점의 s 대문자일 때는 46점의 s 그 여썼는데 이번 규정 2024 규정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쓰고 있는 소문자 대문자 그리스 원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46점의 s는 소문자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시그마는 앞에 6점을 더 찍어주죠. 대문자 앞에 6점을 찍고 46점의 s 이것이 현재 쓰는 대문자 시그마죠. 그래서 이번 2024 규정 부터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문자, 대문자, 그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거 할 때는 대문자 시그마에요. 대문자 시그마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K가 1에서 N까지다 할 때 이때는 K이퀄을 해요. 2호 2호 이퀄을 해줘야지. 예전 규정에는 이거 2호점 하나만 했었죠. 이거 아주 옛날 규정. 2017 이전 규정에는 이걸 해줬고 2017부터는 이거 2호 2호 현재 이퀄 그대로 쓰고 있죠. 여기서 2호점 하나 이거는 아주 옛날 규정이고 2호 2호 진짜 이퀄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N까지 할 때 이 화살표 필요 없습니다. 이 화살표가 필요한 것은 리미트가 필요이지 여기서는 화살표를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의 3승. 이 1, 4, 6, 2, 3승. 이것도 아주 옛날 규정에 이렇게 썼었죠. 3승을. 2승은 1, 2, 6, R으로 썼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기 안 씁니다. 이 3승은 이거 이거. 1, 4, 6은 옛날에 쓰던 3승이고 지금은 이제 위첨자에 3이라고 붙여줘야 되겠죠. 이콜.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묶은 괄호 속에 2분에 중괄호 속에 N, 소괄호 N, N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또 묶은 괄호 닫고 1, 2, 6. 1, 2, 6은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제곱. 맨 끝에 이게 제곱으로 묶었어요. 묶었을 때는 이럴 때 이 묶은 괄호나 이런 게 안 나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묶은 괄호를 대괄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건데 왜냐하면 대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열고 소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괄호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죠. 이 괄호를 우선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분자에 보면은 분자에 보면은 n 소괄호 n-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가운데 있는 이 소괄호는 인정이 되죠. 요거는 우선순위의 소괄호이기 때문에 요거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n 플러스 1 묶은 거는 그 다음에 이 중괄호로 묶은 이놈은 중괄호로 묶일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여기저기까지는 분자다 이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는 묶은 괄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묶은 괄호를 열고 n 소괄호 열고 n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묶은 괄호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2이니까 그냥 2 그대로 두고 자 이놈 전체가 제곱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미 저 분자에서 소괄호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괄호는 무슨 괄호가 남았죠. 중괄호가 남았죠. 그래서 이놈은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2분의 그 다음에 묶은 괄호 열고 n 소괄호 열고 n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그 다음에 묶은 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합시다. 자 답 보세요. 자 대문자 시그마 쓰라고 그랬죠. 대문자 시그마 하고 k 이퀄 1에서 n까지 이퀄 화살 기호 이거 없애버렸어야 돼요. 이 리미트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k에 삼성 삼성이 이렇게 쓰죠. 이퀄 자 그 다음에 전체 이 제곱의 전체를 중괄호로 중괄호 열고 2분의 그 다음에 분자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묶은 괄호 열고 n 그 다음 소괄호 속에 n 플러스 1 소괄호 닫고 묶은 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인데 자 이제는 점 하고서 중괄호로 해 놨죠. 여러분 이 점 순서 쌍 뭐 이런 것들은 소괄호로 묶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안해요. 소괄호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x 이게 옛날에 x1 y1을 이렇게 썼었죠. 그냥 아래첨자 표시도 없고 수표도 없이 그냥 숫자를 내려서 썼던 게 옛날 방식입니다. 아주 옛날 방식이죠. 이게 x1 y1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법은 옛날 방법이죠. 이게 x1은 이제는 아래첨자에 숫자 1 정식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씁니다. x하고 아래첨자 1 그 다음에 y도 y 아래첨자에 1 1 쓰는데 자 점 같은 경우는 점 가로 속에 x1 y1 할 때요. 그 사이에 반드시 심표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심표를 빼먹었죠. 그래서 심표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런 시험은 아주 단골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챙겨주세요. 자 이제는 이런 수식 또는 수학적 표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앞뒤를 2칸씩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를 띄어줘야죠. x의 접선의 방정식은 또 2칸 띄고 y-y1 이때 y1 또 이제는 아래첨자의 숫자 1로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f의 1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묶음 가로의 x1 소 가로 속의 x-x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요. 이 f1승이라는 게 나올 때 여기서는 이게 미분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미분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프라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f의 1승이 아니라 f'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묶음 가로의 x1이 아니라 소 가로 속의 x1으로 해주셔야 되죠. 소 가로 속의 x1 하고 또 소 가로 속의 x-x1 여기 x1 이렇게 할 때는 아래첨자 1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 2칸 띄워서 2다. 라고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합시다. 자 답 잘 보세요. 점 하고서 이거에 해당되는 순서쌍이나 이런 점에 해당되는 건 소 가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 가로 아니에요. x1 이렇게 아래첨자 1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신표 없었던 신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신표는 2017 규정에서는 이 수식에서는 2점을 해줬는데 2024 개정부터는 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식이나 수학적 표기에서의 신표 2017 규정에서는 2점으로 해줬는데 2024 새로운 개정 규정에서는 신표도 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5점을 해주셔야 돼요. x1 5점 찍고 y1 그 다음에 소으로 닫고 그 다음 2칸 띄웠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 다음에 y-y1 자 여기도 아래첨자 1이죠. equal 그 다음에 아까 f1승이 아니라 미분이 되기 때문에 prime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f' 그 다음에 소괄속의 x1 또 소괄속의 x-x1 그 다음 2칸 띄워서 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13번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도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각선 대각선하고 ac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뭐가 바뀌어졌냐면 이런 이 한글 표현에서는 이제는 한글식으로 그대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점자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그 규정집에 본격적인 규정 1항 2항 나가기 앞서서 그 앞쪽에 한국 점자 기본 원칙에서 1항에서 7항까지가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6항에 읽어보면 한글 점자 규정을 우선하여서 수학과 과학의 점자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라고 한국 점자 규정 6항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점자 이런 일반적인 국어 문장 일반적인 국어 문장은 한글 규정에 따라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 ac의 길이 할 때 이제 로마자 표로 열고 로마자 표로 닫아줘야죠. 옛날에 2017만 해도 로마자 표만 열었지 이거 종료표 잘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c 이게 두 개 철자가 다 대문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단어표로 해줘야 돼요. 단어표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 ac가 우리가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한글 규정의 32항은 이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표로 끝나는 곳에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대로 따른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ac는 뭐죠? ac 그냥 쓰면 코딩이라는 축어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이 앞에 일곱 점자 기호표 56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자 표 열고 일곱 점자 기호표 56점 찍고 대문자 단어표 찍고 ac 하고 로마자 종료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이제 많이 달라진 내용이니까 요거 잘 챙겨줘야 돼요. 일단 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의는 그대로 붙여줬죠. 그래서 의 길이가 그 다음에 루트 2cm라고 돼 있어요. 자 루트 2 이거는 우리 현재 규정 11항에 보면 수학적 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두칸씩 띄야 되죠. 그리고 cm는 이게 수학에서는 단위표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루트 2 하고서 cm 이거 그대로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칸 띄고 in 그렇죠. 정사각형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이제 456에 2017 규정에 의해서는 이 사각형 할 때요. 46점에 13점을 했었죠. 46점에 13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45호에 시험 보는 사람일 때만 해도 사각형은 46에 13이었었죠. 그러나 현재 지금 45의 이 강의는 2017 규정이 아니라 2024 개정 규정에 근거해서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 2024 개정 규정에 의해서는 사각형을 456에 2356 이걸로 그대로 이걸로 바꿨죠. 456에 2356. 그러니까 이제는 새 규정에 의해서는 이거 2356 이걸 고칠게 없죠. 요거 사각형 제도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abcd 할 때 앞에 여기서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줘야 되죠. 66에 abcd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적 표이기 때문에 두칸 띄고서의 한 변의 길이는 1cm이고 1cm 하다가 센치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를 해줘야 되죠. 이 한글점자 규정에 따라서 적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붙여줘야 되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또 사각형 abcd equal 456에 2356. 현재 규정에서는 456에 2356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bcd 앞에 대문자 단어표 66 abcd equal 그 다음 삼각형 삼각형 할 때도 그냥 346만 찍으면 안 되고 앞에 456을 찍어줘야 되고 abc 앞에 대문자 단어표 66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플러스 또 역시 이 456을 붙여줘야 되죠. 삼각형 그 다음에 또 acd 이 앞에도 대문자 단어표 66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에 자 여기서는요. 왜 이거 왜냐하면 이 기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럼으로 라는 게 나오죠. 그럼으로. 이 왜냐하면과 그럼으로도 이제 점형이 달라졌죠. 그럼으로의 점형은 옛날에는 34에 3점을 했었죠. 네. 그러나 현재 2024 이제 개정에서는 6점에 16으로 바뀌었습니다. 6점에 16.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예전 2017 규정에서는 16점에 1점이었었죠. 그러나 새 규정에서는 4점에 34점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그럼으로 라는 기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점에 16점. 네.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역시도 앞뒤를 2칸씩 띄어야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1 제곱센티미터다. 이게 아주 옛날 2017 이전 규정은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거 제곱센티미터를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센티미터 다음에 위첨자의 2로 쓰죠.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수정된 답 확인합시다. 자 잘 보세요. 자 대각선. 자 아까 이제 ac의 길이 이렇게 했죠. 자 여러분 ac 잘 보세요. 자 로마자 표로 열고 로마자 표로 닫아야 되는데 ac는 영어에서 추거죠. 추거. 어코딩이 추거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쓰려면 이놈이 어코딩이 아니라 ac다. 이걸 나타나면 7점자 기호표 5, 6점을 찍어줘야 돼요. 이거 안 적으면 어코딩이 돼버려요. 그 다음 대문자 단어표 66ac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이것은 우리 6항. 한국 점자 규정 6항. 한글과 수학은 일관성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글의 32항에서는 로마자표와 로마자 종료표 사이의 건은 어떻게 한다? 통일영어점자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통일영어점자 규정에 따를 쓰려면은 일곱 점자 기호표 5, 6점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ac 앞에. 그 다음에 붙여서의 길이가 루트 2cm. 루트 2 이거는 하나의 수학적 표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루트 2cm. 루트 2cm. 2칸 띄워서 인. 정사각형. 그 다음에 4, 5, 6, 2, 3, 5, 6. 이제 이 사각형 모양이 달라졌다 그랬죠. 그 다음 6, 6에 abcd. 두칸 띄워서의 한 변의 길이는 1cm이고 이거는 또 우리 한글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cm로만 정료표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아까 루트 2cm는 수학적 표기기 때문에 그 때는 로마차 정료표 안해요. 거기는. 그 다음 슬라이드. 사각형 역시 6, 6, abcd equal 삼각형 앞에 4, 5, 6하고 3, 4, 6을 하라고 그랬죠. 삼각형 그 다음 6, 6에 abc 플러스 또 4, 5, 6에 삼각형하고 6, 6에 acd. 그 다음에 가 뭐죠. 왜냐하면 점형이 달라 그랬죠. 6점에 16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1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이다는 이거는 붙여도 의미의 혼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서 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교정문제는 13문제를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번부터 13번까지 풀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24 새 규정에 근거해서 이 교정문제를 해설을 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44회도 또 똑같이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과학 과학도 이제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내용들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과학이 마치면 이제는 제 45회 점역사 점역문제 그것도 현재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